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최고를 만들어 나가는 베스트 오브 미 진희쌤이고요 오늘 볼 문제 2019학년도 수능 23번 보통 2, 3번 주제 문제 되게 쉽게 묻는 친구 있는데 이거 갈수록 쉽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해에도 쉽지 않게 나왔었고 왜 어려웠는 거 아니?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이 서두에서 무조건 뭐 확인해야 돼? 그래 소재는 뭔지 확인해야 돼? 그래 키워드 무조건 주제에 들어갈 거 뭔지 머릿속에 콕 박혀 있어야 돼? 근데 이 질문에서 첫 번째 문장을 빨리 지나가야지 해가지고 달려간 친구들은 키워드를 놓쳐버렸고 이 질문 특이했던 게 첫 번째 문장 끝난 다음에는 다시는 키워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럼 소재 먼저 잡는 거 확인할게 첫 번째, we argue 우리는 주장한데요 근데 뭐를? 택배한 거서 보니까 새끼주어, 새끼 동사 바로 윤리적인 원리들이 있는 거죠 무슨 윤리 원칙이었죠? 오브 뒤에 보니 정의의 윤리 원칙이 provide, 준대 근데 뭘 주고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기초를 주고 있죠 기초, 토대를 주고 있는데 어떤 토대인 거 하니? 소홀명사가 투우 부장사 앞에 있네 그럼 투우 부장사 앞에 있는 의미상 주어고요 정책들이 뭐 할 수 있는? 투 프로텍트, 보호할 수 있는 아, 그럼 보호해야 하는데 누구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와 그리고 가장 빈곤한 국가들을 보호해야 돼 from 뒤에 보니까 뭐로부터? 가장 중요한 말이 여기 있었죠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토대를 주고 있대요 소재, 뭐 들어와야 돼? 기후변화, 이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 문장 끝난 다음에 이 글이 기후변화, 다시는 안 나왔어 지금 그래서 조심할 거 첫 문장, 중요합니다 헷갈리면 다시 읽으면서 키워드 확인해야 돼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 나온 다음에 그 다음 가서 보니까 이 관련된 문제들이 arise, 발생한대요 in connection with 뭐랑 관련지어서 지금 현재 그리고 지속적으로 inadequate aid 적합하지 않은 도움과 함께 for these nations 이런 국가들에 대한 한번 물어볼게요 이 한 문단 주제 한 개니까 그거리 이어져야 돼 이 국가들, 어떤 국가죠? 그렇지 아까 첫 번째 문장에 했던 거 기후변화에서 빈곤한 국가들 보호해야 돼 근데 보니까 이 빈곤한 국가들에게 이 국가들 지금 원조가 잘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죠 적합하지 않은 원조가 되고 있대요 이런 문제도 있고 뒤쪽 가서 보니 in the face of 뭐에 직면 돼가지고 증가하고 있는 위협인 거죠 2 뒤에 보니 첫 번째 농경에 대한 이 위협도 있고요 두 번째 물 공급에 대한 위협도 있대요 그러면서 and 뒤에 보니 또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무역 규칙인데 이 무역 법칙이 택담 가서 확인해 보니까 메일리 주로 베네피트 뭐하고 있다? 그렇지 도움을 주고 있죠 누구에게만? 부유한 국가들에게만 도움 주고 있대요 계속해서 문제의 발생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기후변화에서 빈곤한 국가 보호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 그러한 국가들에게는 빈곤한 국가들에게 도움도 못 주고 있고 오히려 부자 국가에게만 돈을 주고 있대요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한 다음에 문제로 끝난 그림가 했는데 그 다음 가사 보니까 뭐가 나왔죠? increasing aid 바로 원조 도움을 증가시키는 것 이 도움 증가시키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폴더 전세계적으로 가장 빈곤한 피플스 피플드의 S 부터 했으니까 민족들 되겠죠 그 빈곤한 국가들에 있는 그 민족들 이런 민족들을 위해서 도움을 증가시키는 것이 캔비 될 수 있습니다 뭐를? essential part 필수적인 부분 될 수 있죠 오브 뒤에 보니까 뭐에 있어서? 효과적인 미티게이션 뜻이 나와 있죠 아래쪽에 있는 미티게이션 완화의 뜻인데 효과적인 완화를 시킬 수 있는 필수 부분 될 수 있대 잠깐 물어볼게 이 완화 뭐에 대한 완화인 거죠? 한문단 주제 뭐라고? 한계야 제일 처음에 나왔던 지금 문제가 뭐였죠? 기후변화 클라이밍 체인지 여기 대해서 빈곤한 국가 보호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해결책 보여주고 있는데 빈곤한 국가 사람들에게 이러한 도움을 증가시키는 것이 뭐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이러한 부분 될 수 있는 거죠 그 말인 거고요 여기 대한 부연 설명 나왔네요 해결책 제시한 다음에 여기 대한 부연적인 설명도 해주고 있는데 위드 20%의 탄소 배출과 함께 근데 어디로부터 오고 있죠? 프럼드에 보니 주로 이러한 열대 디포레스테이션 포레스트가 원래 수풀이니까 수풀 산림 파괴하는 거죠 이 산림 파괴에서 오고 있는 탄소 배출 20% 이런 상황과 함께 마주해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권을 주는 거야 뭐에 대해서? 수풀을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 이런 권리를 주는 거 이런 것이 우드 컴바인 결합할 거래 뭐랑 뭐를? 빈곤한 국가에 대한 도움 되겠죠 이러한 국가에 대한 도움과 위드 뒤에 보니까 뭐를 합할 수가 있다? 원어보다 가장 비용 효과적인 형태의 어베이트먼트 어베이트먼트 역시 주어진 단어였죠 뭐라 써있죠? 감소시키는 거죠 가장 비용 효과적인 형태의 감소를 결합할 수 있대요 이 두 개 더 할 수가 있대 물어볼게 여기서 어베이트먼트 가장 비용 효과적인 감소 대체 뭐에 대한 감소인 거죠? 짐은 모든 문장 연결되고 있는 거니까 이 감소는 앞에 나왔던 그렇지 판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거겠죠 판소 감소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빈곤한 국가도 도울 수가 있을 거래 뭐 하는 것이? 판소 배출권을 주는 것이 이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라고 해결책 보여주면서 그 다음 또 해결책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비용 효과적이면서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약간 복잡할 수 있는 정책이 있대 그 정책개혁은 바로 무엇인고 하니 would be 뭐 하는 것이다? 제거하는 거죠 뭐를? several hundred billions 얼마인 거죠? 빌리언이 원래 10억인데 앞에 100 붙었으니까 공 두 개 붙여가지고 천억이고 several 수천억 되겠네요 그럼 수천억의 달러를 제거해버리는 거죠 뺏는 거야 그냥 돈 뺏는 건데 오브 뒤에 보니까 뭐로 붙어? 직접적인 연간 보조금으로도 뺏는 거죠 딱 나와 있습니다 연간 보조금에서 돈 뺏는 건데 누구로부터? 프롬드에 보니 가장 큰 두 개의 우리 시피언트 수치인으로부터 바로 OECD에 우리가 이 OECD 돈 가장 많이 받는 두 명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알려주네요 지금 현재 돈 가장 많이 받아간 놈이 누구인 거 하니 파괴적인 이 산업 농경 받고 있고요 두 번째 화석연료가 또 돈 많이 받아간대요 이런 놈들에게 돈 주면 안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돈 뺏어야 돼 이제 돈을 뺏고 나면 그다음 가서 보니까 심지어 적은 양의 이런 돈 즉 앞에 나왔던 그 두 개의 수치인에게서 뺏은 돈 있죠 그 돈이 OECD 뭐 할 것이다?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거죠 뭐를? 이미 빠른 속도에 이 기술적인 진보와 그리고 투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더 빠르게 할 수 있대요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서 리뉴어블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분야 많은 분야에 있어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대요 마지막 끝에 가서 보니 As well as 뭐 뿐만이 아니라 encourage 격렬 뿐만이 아니라 뭐를? 필수적인 스위치 바꾸는 거죠 변화하는 건데 어느 쪽으로? 2D에 보니까 이제 산업을 파괴하고 농경 파괴하는 이런 농경이 아니고 conservation 바로 보존시키는 이런 농경 쪽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잠깐 우리 이제 선택지 보기 전에 먼저 본인 힘으로 정리해 봐야 돼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 들어와야 하죠 그렇지 클라이밍 체인지 와줘야 돼 기후변화 기후변화에서 뭐 해야 한다 이 기후변화로부터 빈곤한 국가들 보호해줘야 돼 근데 이 빈곤한 국가 보호하기 위해서 해결책이 뭐가 있다 했죠 지금 현재 이 빈곤한 국가들에게 원조가 잘 안 가고 있어 오히려 부유한 국가에게 돈 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빈곤 국가 도와주기 위해서 첫 번째 먼저 탄소배출금 같은 거 이런 걸 주자고 했죠 이런 걸 통해서 원조해주자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자고 했죠 그렇지 돈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환경 파괴시키는 이런 놈들에게 오히려 보조금 뺐자라고 했죠 이 보조금도 역시 정책을 개혁해야겠죠 보조금 개혁 같은 거 해야 된대요 이런 걸 해야 한다 주제 들어와야 돼 기후변화로부터 빈곤 국가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이 말 들어와야 되고요 본인 머릿속 정리 끝났으면 그 다음 선지 가서 단어 한 개씩 보는 겁니다 확인합시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리포밍 오 좋네요 개혁하는 거 매우 좋아 근데 뒤쪽 가서 보니 개혁하는 건데 뭐를 디플라매릭 예 아니죠 땡기고 그 다음 두 번째 가서 보니 인크리징 증가시키는 건데 뭐를 전 세계적인 어웨어니스 인식을 늘리는 거래요 전 세계 인식 늘리는 건데 오브 뒤에 보니까 뭐에 있어서 환경 위기에 있어서 이거 고른 친구 꽤 있죠 지금 뭔가 기후 나오다 보니까 환경 위기 아니야 라고 올라온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 우선 뭐가 없어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책을 바꾸자고 한 거지 전 세계적인 인식을 늘리는 거 아니었어 인식 높이는 거 아무 소용 없고요 세 번째 reasons 이유들인데 풀 뒤에 보니까 뭐를 위한 리스토링 복구하는 거죠 근데 뭐를 경제적인 이퀄러티 평등을 복구하자 이 얘기였나요 아니었어 경제 평등을 빈곤한 국가에서 복구합시다 전혀 아니었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안 들어와 있죠 땡기고 그 다음 4번에 cope with의 뜻이 다루는 거죠 대처하는 거 coping with 대처하는 것인데 뭐를 나왔네 키워드 climate change 기후변화 대처하는 거죠 근데 뭐함으로써 바이 플러스 ing 바이 리포미 개혁함으로써 뭐랑 뭐를 도움 원조와 그리고 발러시 정책 같은 거 이런 걸 개혁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법 이게 나온 거죠 답이구나 정확하네 4번 완벽하고요 마지막 5번 확인해보니까 룰스 역할들인데 오브 디 OECD OECD 왜 나온 거였죠 OECD에서 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이 두 놈에게 돈 뺐자 이 말인 거지 OECD 역할 같은 거 언급도 안 됐죠 답은 그래서 4번이구나 가면 되겠습니다 수고했고 다음 관계에서 만나요 꿀렉 수고하셨습니다